이 시간에는 피네마스터의 가장 쉬운 기초기능 몇가지로 동영상 꾸미는 작업을 해볼텐데요. 먼저 정적인 사진의 펜앤줌 효과를 이용하여 동적인 효과를 내고 그리고 스티커를 불러와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하여 귀여운 장면을 연출해 보겠습니다. 저는 화성행군 입구에서 찍은 사진 몇장을 불러왔는데요. 자 함께 해보실까요? 먼저 첫번째 사진을 터치하시면 이렇게 클립에 노란 범위가 잡히면서 편집툴은 속성창으로 바뀌죠. 그럼 속성창에서 펜앤줌을 찾아서 터치해보세요. 그러면 영상 편집창에 있는 그 화면이 작은 화면으로 두개 펜앤줌 밑에 이렇게 나란히 나와있죠. 위에 있는 그 작은 화면은 클립의 앞부분의 영상을 보여주고 있구요. 밑에 있는 작은 화면은 클립의 뒷부분의 영상을 보여주는 화면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빨갛게 범위 잡혀있을 때 펜앤줌 효과를 적용할 수가 있는 거구요. 그러면 이제 이 앞에 앞에 부분에 빨갛게 범위가 잡혀있으니까 여기서 두 손가락을 화면에 대고 양옆으로 이렇게 벌려주면은 사진을 확대하는 게 되겠구요. 그리고 좁혀주면은 축소하는 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앞부분은 저는 확대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확대를 하겠구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크기로 적당하게 확대가 되었으면 이제 거기서 손을 멈추고 손을 떼시면 그러면 되겠구요. 자 그럼 이제 확대가 되었으니 위에 있는 나오기를 터치해서 체크를 터치해서 나오기를 하시면 되겠지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사진을 터치하시고 다시 펜앤줌을 터치해주세요. 그러면 또 위에 있는 사진에 위에 있는 화면에 빨간 범위가 잡혀있죠. 자 이번에는 뒷부분을 확대하고 싶어요. 그러면 밑에 있는 영상을 터치해보세요. 그럼 빨간 범위가 밑에 있는 화면으로 바뀌면서 여기 클립 맨 뒤로 플레이 헤드가 이동해왔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뒷부분에 플레이 헤드가 위치하는 뒷부분의 화면을 늘리거나 확대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를 확대해볼까요. 네 이렇게 확대를 하셔서 적정 수준까지 확대를 하시면 자 이쯤 할까요. 네 이렇게 확대를 하신 다음에 네 여기서 손을 떼시구요. 그리고 나오기를 해주세요. 나오기를 하신 다음에 이제 다음 사진을 볼까요. 다음 사진을 터치하셔서 또 펜앤줌을 터치해보세요. 그러면 화면 위에 있는 화면에 빨갛게 범위가 잡혀있죠. 여기에서도 뒷부분의 영상을 확대하고 싶어요. 그럼 밑에 있는 화면을 터치하시고 자 플레이 헤드가 맨 뒤로 이동해왔죠. 여기를 손가락을 대고 이렇게 확대를 하셔서 연이 잘 보이도록 이렇게 확대를 해주세요. 자 그럼 되었죠. 자 이번에도 나오기를 터치해서 나오신 다음에 이제 빈 곳을 터치하시고 플레이 헤드를 맨 앞으로 버튼을 꾹 눌러주셔서 플레이 헤드가 맨 앞에 위치하게 되면 첫 화면으로 이동해왔죠. 플레이 헤드가. 그러면 이제 여기에 지금 키네마스터 기초 기능하고 이제 여러가지 기능들이 써있죠. 그 글자 레이어 맨 뒤에 플레이 헤드가 위치하도록 이렇게 움직여서 이동해 놓고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레이어 속에 스티커로 들어가서 스티커를 불러올 거예요. 자 여기 스티커 중에서 아마존의 새해를 불러오고 싶어요. 혹시 아마존의 새해가 없는 분들은 SS 스토어를 터치하고 들어가셔서 아마존의 새해를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돼요. 자 아마존의 새해를 터치하시고 저는 여기서 백조를 불러오겠습니다. 자 백조인가요? 네 그래서 여기 모서리에 있는 화살표에 손을 대고 이렇게 쭉 줄여서 축소해 주세요. 안으로 밀어서 이렇게 축소해 주시고 축소된 그 영상을 왼편 아래쪽에 끌어다 놓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끌어다 놓으신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스티커의 레이어 길이가 너무 짧아요. 그러면 그 길이 있는데만큼밖에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길게 이걸 늘려주세요. 늘려서 이렇게 여기까지 늘려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플레이 헤드가 스티커 레이어의 앞부분에 위치하도록 한 다음에 이번에는 그 스티커 레이어를 터치하시고 인 애니메이션을 터치하세요. 인 애니메이션이 이 스티커가 처음에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거 선택하는 거죠. 자 인 애니메이션을 선택하시고 위에서 아래로 밀고 내려오기 그러니까 아래로 밀기를 터치할까요? 그러면 위에서 밀고 내려오는데 1초니까 조금 느린 편이죠? 0.5초로 할까요? 순식간에 내려오도록 0.5초로 했어요. 그리고 나오기를 하신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을 터치하시고 여기서 이 백조가 머무는 동안에 댄스를 하도록 해볼까요? 댄싱을 터치했어요. 그리고 나오기를 하신 다음에 이제 물러날 때는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는가? 아웃 애니메이션을 터치하셔서 오른쪽으로 밀기를 터치해주세요. 그리고 1초로 사라지면 너무 빨리 사라지니까 3초 정도로 천천히 나가도록 그렇게 해볼까요? 네 자 이제 되었고요. 이제 나오기를 터치하셔서 나오신 다음에 이번에는 이 백조가 혼자서는 좀 심심하겠죠? 그러니까 왼편 메뉴 상자의 맨 위에 보시면 부가기능 점 3개를 터치해서 복사를 해주세요. 복사를 해서 이걸 점선 옆에 손을 대고 앞으로 조금 끌어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두 개가 된 거예요. 아 두 개가 이제 백조가 두 마리가 된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또 한 번 터치해서 복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이렇게 끌어다 놓으시면 세 마리가 되었지요. 자 한 번 더 터치할까요? 한 번 더 복사해서 앞으로 끌어오면 이렇게 되는데 이건 조금 크게 하고 싶어요. 그럼 위로 좀 올린 다음에 이렇게 크게 확대를 했어요. 그래도 약간 더 확대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또 이렇게 큰 백조도 하나 더 한 마리 더 복사를 해서 앞으로 이렇게 가져올까요? 네 이렇게 했어요. 자 제대로 복사가 되었을까요? 한 번 이렇게 아 네 잘 되었죠? 그런데 여기 끝에 있는 그 백조는 조금 위로 올려줘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되었고요. 자 근데 이번에는 나타날 때는 한꺼번에 짠 하고 나타나더라도 춤추다가 사라질 때는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사라지도록 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 맨 앞에 저 있는 그 큰 백조를 먼저 사라지도록 할까요? 앞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가서 사라지도록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줄여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그 두 번째 걸 터치하셔서 또 약간 앞으로 한 1초 정도씩 차이나게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자 세 번째 거는 약간 해서 1초 정도씩 해줄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는 한 오히려 늘려서 1초 정도 늘려서 길게 해주시고요. 다섯 번째 것도 좀 더 늘려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늘렸어요. 자 그러면 그 백조는 작업이 다 끝났는데 이번에는 이 연날리는 곳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스티커를 불러오고 싶어요. 그래서 꽃리스를 먼저 불러올게요. 꽃리스를 터치하시고 화환을 하나를 불러오는데 너무 선명하지요. 이걸 이렇게 줄여서 하늘에 위치하게 한 다음에 이제 나와주기를 한 다음에 알파 불투명도를 조금 줄여줄까요? 60 정도로 할까요? 그래서 희미하게 약간 열버지게 했어요. 그리고 나오기를 한 다음에 이제 이것도 들어올 때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제 위로 밀기 밑에서 위로 샹 올라오게 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0.5로 빨리 나타나게 할까요? 그런 다음에 나오기를 하시고 머무를 때는 느리게 깜빡이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나오기를 한 다음에 아웃 애니메이션은 사라질 때는 오른쪽으로 밀면서 사라지는데 여기도 천천히 사라지도록 3초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나오기를 하시고 스티커 하나를 더 불러올 건데요. 여기에는 이제 아이들 좋아하는 비누방울을 하나 불러올까요? 네 여기서 비누방울을 첫 번째 걸 불러왔어요. 그리고 나오기를 한 다음에 여기도 너무 선명하죠? 비누방울이 약간 투명도를 50 정도로 낮출까요? 네 이렇게 낮추었어요. 그리고 지금 비누방울 레이어가 나온 다음에 비누방울 레이어 길이가 너무 짧죠? 약간 늘려주시고 그리고 꽃리스도 조금 늘려서 이렇게 나중에까지 남아있도록 보이도록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맨 앞으로 플레이헤드를 위치하게 한 다음에 여기에 음악을 하나 넣어줄까 해요. 그래서 오디오를 터치하시고 음악을 쭉 들어보신 다음에 하나를 터치할 선택을 할 건데요. 여기서 허니비를 선택할까요? 네. 그리고 여기 음악은 닫아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음악의 음악 레이어가 너무 길어요. 그러면 오른트림을 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이제 빈 곳을 터치한 다음에 설정창으로 들어가서 마스터 볼륨 자동조절이 있죠. 켜주시고 그리고 오디오 페이드인 시작 부분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1초 정도로 해주시고요. 오디오 페이드 아웃 끝부분도 활성화시킨 다음에 3초 정도로 끝날 때는 천천히 끝나는 게 좀 더 이렇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설정창은 닫아주시고요. 그럼 제대로 되었는지 여기 미리 보기 버튼을 길게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사진을 동영상처럼 펜앤줌 효과를 활용해서 이렇게 동영상처럼 만들어 보았고요. 그리고 스티커로 귀엽게 한번 꾸며 보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